어 이게 포나 새로운 시즌 영상인가 보다 컨셉 와 이제 하늘에 떠다니는 거예요? 오 맨 우와 저기 저렇게 됐네 아 여기도 위에 좀 올라온 거 있고 다른 데는 다 그대로고 저기만 좀 바뀌었는데 저거하고 저것만 두 개만 어 이거 원래 있었나? 콩나물 숲? 아니 콩나물이네 옥수수 옥수수 원래 있었나? 왜 싸우냐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아 투영석 있는데 버그 때문에 안 나와? 투영석이 뭐야? 뭐가 투영석이 뭐 대단한 거야? 뭔데 그게 아 점멸을 하게 해준다고? 약간 트레이서처럼? 아니 그니까 없는 건 알겠는데 뭐냐고 물어보잖아 얘들아 투영석이 그래서 뭐야? 그니까 형 투영석 업데이트 돼서 없어 아 그래? 알겠는데 투영석이 뭐야? 형 공지를 읽어 투영석이 뭐냐고 설명을 해달라는 건데 투명인간 된다 투명인간 된다 음 그래요 저건 뭐야 저 하늘에 떠 있는 데는 가면 어떻게 되냐 애들 있냐 취멸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지도 그렇게 말하는거 아님 강원 죽을거 같은데 Hmm 아이샤X2 이샤X2 사람 있었는데 뭐 떨어지면 죽는거야 이거 뭐야 뭐야 여러분들 떨어져도 돼 안 죽어? 이번 판 1등 할 것 같다 아니다 이번 판? 1등 각이다 아 뭐하냐 1등 각이다 포트넛 진짜 짜증나 진짜 아 나 진짜 내가 솔직히 진짜로 이 세상에 있는 게임 중에 내가 포나를 제일 못해 이건 나 개인적인 거야 진짜로 여러분도 근데 내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게임 뭐 못한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 아니 잠깐만요 아 롤은 이 정도는 아니야 롤은 뭐 캐리할 때도 있잖아 솔직히 아니 죽음 예측해서 이런 돈에 싸우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안죽습니다 저 그렇게 쉽게 안죽습니다 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빡세다 형 롤을 해도 이렇게 자주 죽진 않겠다 형 1등각이야 끝에서 1등각 형 일단 파밍은 레전드니까 잘 싸서 죽이기만 해 저격인데 여길 누가 와 거기까지 갔어? 어디 갔지? 죽인다 내가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아 저격 저격이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죽음 적당히 안되네 네 아 밑에 하나 있다 연사가 안되네 연사가 지들끼리 싸우라 그러고 떨어지고 덕분에 정 закон 스타 suggestions 까진 다 다리 현재 그는 감탄 중입니다 야아아아아아 이겼다아아아아아아 포트다이드 저 두승이야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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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좋아 아우 이놈이 아 아니죠 환상적인 견제로 근데 아까 개야? 아까 깐죽대던 개야 근데? 확인해 본다 꼭 그렇게까지 다가저가야 도방하는 도방 도방 좀 하지 마세요 혐청자들아 얘 아니야 쟤?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도방 이씨야 어 이씨야 아 감사드립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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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아 얘가 위에 있었던 애야 이렇게 3명 남아 있었던 거야 왜 한대는 왜 쐈지 근데 여기서 날 죽일 생각이 있었나 싸서도 내가 이겼네 저격하지 마라 이제 저격하지 마라 앙 기분 좋아 앙 기분 좋아 앙 오이시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